월스,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Chilling 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목 상태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평상시 제 영상과 달리 어떻게 목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역시나 저희 채널에서 처음 언급해보는 아티스트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좋아하시는 아이돌 그룹일 거예요. 바로 르세라핌입니다. 르세라핌. 제가 왜 르세라핌을 언급을 하느냐. 오늘 제가 르세라핌이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나온다길래 우연히 추천 영상이 뜬 걸 보니까, 추천 영상이 뜬 걸 보니까 세상에 힙합을 갖고 왔어요. 르세라핌이 힙합을 갖고 왔다. 요즘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한 팀, 두 팀씩 계속 힙합을 갖고 오는 노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게 기후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서서히 이제 여자 아이돌 그룹들도 힙합의 맛을 느꼈는지 요즘 좀 꽤나 좋은 음악들을 갖고 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곡 생각보다 좋아서 이거 영상으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저는 르세라핌의 팸도 아닙니다. 음악도 사실 몇 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이돌 그룹 자체에 대해서 큰 흥미를 갖고 있지도 않고 제가 르세라핌에서 아는 멤버는 김채원, 허윤진, 카즈아 이런 멤버들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워낙 미디어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멤버들이기도 하고 예능에서도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이제 저는 알고 있죠. 근데 음악을 막 깊이 있게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길거리를 돌아다녀보면 아직도 르세라핌의 히트곡이 Unforgiven 같은 경우는 길거리에 정말 많이 들립니다. 길거리에 많이 들린다는 거는 그만큼 메가 히트곡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소개하는 르세라핌의 EZ라는 뮤직비디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힙합입니다. R&B성 힙합인데 르세라핌이 힙합을? 저 좀 상상이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작사, 작곡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돌 그룹이 곡을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 수많은 참여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 중에 그 스프링보유와 방시혁님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분들은 BTS 때부터도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하셨던 분들이고 특히 힙합 베이스의 음악들을 만드시는 프로듀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르세라핌이 EZ를 갖고 왔다. 저는 약간 이거 영상 보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만 아이돌 그룹이 갖고 있는 팝스러움에 힙합의 모드를 좀 넣었는데 그 힙합의 모드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트래비스 스캇 같은 래퍼들이 뱉는 벌스에서 느껴지는 바이브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르세라핌의 EZ에 약간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 것이었고 어쨌든 저는 저의 기조는 늘상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이돌 그룹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흥미를 갖고 있진 않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힙합을 갖고 오는 아이돌 그룹이라면 언제든지 저는 반응 영상을 찍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들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한동안 열심히 들을 것 같아. 가사도 너무 좋고 훅라인도 아주 캐치합니다.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르세라핌의 EZ입니다. 오케이, 렛츠게렌툴!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아이돌 그룹들이 이렇게 멋있는 힙합을 갖고 온다는 거 아주 훌륭한 일이죠. 아, 진짜 근데 안무도 되게 멋있었어요. 드라비스 스캇식 힘把 파이브 약간 트래비스 스캇식 약간 그런 느낌들이었던 것 같아 나 이렇게까지 변신할 수 있는 거를 놀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진짜 오래전에 있지의 스와이프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를 찍은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때 있지라는 그룹을 알고 있었지만 잘 몰랐어요 근데 그 스와이프가 힙합이잖아요 곡 듣고 와 미쳤다 여자 아이돌 그룹들도 이런 바이브를 표현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놀랐어요 사실 힙합을 멋있게 보여줬던 걸그룹 생각해보면 대표적으로 선봉장에는 이제 블랙핑크가 있었는데 있지도 그런 거를 보여줬고 이번에 르세라핀도 그걸 보여줬어요 난 이게 좀 고무적인 것 같아 벌스도 완전 싱잉랩 하잖아요 아 훅이 돈이 될 거야 에이지 야 너 데라 맥에 룩 에이지 하면서 와 이게 이게 진짜 캐치했어 아 너무 좋아요 나는 케이팝 특유의 어떤 로컬 바이브 같은 그런 것들도 사실 음악마다 조금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사실 여러분들 이제 이런 곡들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이제는 코리아 언니가 아니잖아 이제 해외에서도 사람들이 즐길 수 있을 만한 거를 뽑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은 이게 이게 제격이지 이런 훅이 제격이지 아 난 진짜 좋아해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가사 보면 진짜 래퍼들의 어떤 가사라고 생각될 만큼 그런 맛이 있어 진짜 저는 여기 멤버들 재능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김채원 그분 확실히 진짜 독보이는 느낌이 있네 오히려 하이톤에 가창 쏴대는 그런 느낌보다 나 이게 더 세련된 것 같아 저도 어쩌면 요즘에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을 가져올 때마다 제가 반응 영상을 찍는데 제 음악적으로 생겼던 편견들이 진짜 요즘에 진짜 많이 깨졌어요 이제 여자 아이돌 그룹들도 잘 만드는 프로듀서 딱 붙으면 웬만해서는 간지나는 힙합들을 너무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 국내에서만 팔릴 수 있을 만한 힙합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팔릴 수 있을 만한 수출용 같은 음악들이 진짜 많이 나와서 요즘에 좋아요 어찌됐든 르세라핀도 약간 다국적 그룹이긴 하지만 제작하는 회사가 케이팝 회사다 보니까 케이팝이 누구 말로는 정책이라 이러는데 음악적으로 굉장히 진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특히 저는 힙합에서 관점으로 보니까 힙합을 수십 년 동안 들어왔던 사람인데 그냥 힙합에서 제가 생각했던 개인적인 취향 이런 거 다 생각해서 이 곡을 듣는데 좋은데? 왜 이렇게 좋은 거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뭐 여자 아이돌 그룹들이라도 뭔가 뭐 입덕할 만한 막 그런 입덕 포인트를 찾아서 막 그들의 팬이 된다거나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음악이 좋으면 그들의 음악을 즐기고 소비하는 사람의 한 명이라서 그냥 이거는 힙합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되게 잘 만들었어 옛날에는 케이팝에서 음악에서 잘 팔린다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막 이모셔널 해야 되고 눈물 짓는 뭔가 그런 버스 있어야 되고 고음으로 올라가야 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이젠 그런 거 없고 거칠게 말하면 랩쉿으로 가도 멋있다 솔직히 르세라핌의 이지는 솔직히 버스 전체를 딱 들어보면 랩쉿이에요 그래서 난 그게 너무 좋다는 거지 아 미쳤어 아 요즘 아이돌 걸그룹들 힙합이 아 요즘에 정말 수준이 너무 너무 좋은 거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 챌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